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F4Q팀의 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부터 말하자면 이제 세계에서 레이지를 가장 잘 하는 것 같고요 오우우~~~ dizuga 선수를 말하자면 세계에서 아스트라 제일 잘하는 사람 5k는 말할 것도 없이 저희의 리더고 에피나 선수는 이제 사이트가 뚫려도 사이트에 러시를 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스퍼란자 선수는 캐리 머신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튜브 클립만 뽑으려고 나왔다가 그냥 할만한 것 같아서 여러 명 알아보다가 저희가 정식 프로팀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와서 다른 팀들이랑 스크림을 했는데 딱히 그렇게 잘한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우승을 노려볼까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딱히 부담감은 없고 자신감은 좀 어느 프로팀한테도 뒤처질 것 같지는 않고 최선을 다하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경기 안 보시면 아마 지실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